아 그러니까 요번에 프레스티지 아바타 엄청 이쁜거 나왔던데 아 이건 좀 갖고 싶더라 이건 좀 잘 뽑혔더라고 근데 만약에 산다고 하면 이거 누구한테 입히냐 사이즈 보니까 뭐 배틀마스터나 얘네가 좀 이쁠거 같은데 유튜브 제목 강 나왔습니다 형님 비트박스 아바타를 사고 싶은 이다 안돼 나 오늘 이거 오늘 방송 템포 조절해야 돼요 쭉 하다가 오늘 나 무조건 오늘 아브렐 또 5캐릭 갈거야 아브렐을 화요일에 끝내놓으면 좀 편하더라구요 일주일이 저번주 그래서 편하게 하고 싶은거 다 했잖아 그냥 좀 수요일에 끝내버리는게 나을듯 한캐릭 하는데 낭낭하게 두시간 잡으면 여덟시간이면 끝나거든 아브렐 네캐릭이면 요즘 도내 터진거 요번에 카안길 공략영상하고 최근에 도내가 좀 많이 터지더라구요 그거 가지고 세금 잘 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님들 덕분에 치웠어요 어 그거 아니었으면 체납자 될 뻔했어요 가자 아브렐 일류 지금부터 연장이거든요 오늘 저녁까지 달립니다 야 근데 아브렐 더보기 하면은 이미 얼마 남아요 더보기 다 하면 4,500 걸 버는 거야 10동만큼 남네 거의 다 잡았어 17줄 아이 그만 아이 메뚜기새끼 이거 아니 잠깐 뭐하는 거야 어 조 델 뻔 제가 빨강 하나 갑니다 난 진짜 괜찮은데 오간문에서만 그러지마요 오간문에서만 진심을 다해서 못하는 거야 오간문에서만 그러지마 오간문에서만 미스내면 화나냐고요 아니요 저 이번주는 절대 화 안납니다 지난주에 아브렐 하면서 너무 짜증내야지구요 이번주는 모든걸 포기하고 할 거예요 좋아요 님들 저거는 시계 방향으로 백업을 가면 돼요 아시겠죠 숙년분들 손으로 변신에서만 본 것까지만 말해줘요 본 것까지만 울지말고픈거 여기겠지? 시체가 여기 있으니까? 그리고 아마 여길거요 여기! 난 여기요 야 저거 죽으면 본거까지라도 말해줘야되요 아 세상재빛네 이게 게임이 아닐까? 아 반갑습니다 카톡하다가 죽을뻔 했다고요? 이제 님은 죽으면 카톡한걸로 간주할게요 죽으면 10만원 파티원은 왜 이렇게 많이 죽었냐? 다 살아있으면 가운데 깔아 가운데 think about 가운데 야 님들 좀 레전드인데? 야 이거 죽은거 인정하니까? 나 일단 죽었어 이거 해 진짜 죽네 아유 감사합니다 10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참 공팍가면 다 원투원클하는 사람들이지? 근데 왜 원투원클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수바 원투원클이 안될까? 꾸미고 있을게 꾸미고 있을게 아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안돼 제발 진짜 왜 거기 두명이 있어 왜 왜 화낸거 아닙니다 자 다음 나는 앞전 파티랑 다르다 나는 이걸 왜 도대체 2시간이나 걸리는지 모르겠다 1시간 20분 컷 하자구요? 아 좋습니다 여러분의 폐기를 좀 볼게요 1부터 6까지 잔을 먹으면 찬환 1부터 6까지 전체 잔열이요? 빡셀거 같은데? 아드 들어야겠다 아 이야 3법을 아부 개달다 개달음 데미지마라 이야 1억 8천 무조건 잔열이겠구만 일단 영수증이 너무 잘 지킴 꽃을 블랙 아 1 2 3 4 5 5 6관문 다 올 잔열 빨리 천원 주세요 올 잔열 미션인데 천원이었어 죽음의 10만원 미션이었고 내 방송은 좀 이상해 미션이 자 본인이 아브렐을 더 빨리 잡을 수 있다 아브렐은 쿠크세이튼보다 쉽다 오시면 되고요 세번째 파티야 오 야 잠깐만 스페이스 마 아 씨 아 스페이 쿨이었어 시정에 손이 안 갔어 죄송합니다 이거 공대장 미님으로 줄게요 아 나 진짜 씨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아 나이스 아브렐 리 6 스트레이트 빠르게 깨실 분 다섯 여섯 일곱 풀 죽음 그냥 쳐버려 죽여버려 단젠 떴어? 이거 얼마냐 오우 날달쓰 굿 여기까지 원투언클 야 근데 쓸바 아브카드 지금까지 한장 나온게 많이 되네 이 다음에 소서리스도 갈게요 그리고 그 끝나면은 지코바 채팅창에 지코바 있어가지고 카양겔 두킬 갑시다 카양겔 지코바 카양겔이랑 조금 뭐가 비슷하지 않냐? 우와 야 씨댕 전령세를 땄는데 아 죄송합니다 요금파티 오가문까진 정말 빨랐는데 수바 유가붐 자 방송 멘트를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 첫 메테오는 지금으로부터 1분 뒤에 나와요 우리가 12시에 모이는 이유는 12시를 봐서 보스를 12시로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12시에만 있으면 되는게 아니에요 자 사멸들 자 사멸들러들 지금 붙으면 뒤져요 제발 저 튕겨낼 땐 붙지 마시고 저기 풀어주세요 안 풀어줬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진행할게요 아니 괜찮아 괜찮아 자 억가에요 왜 왜 억가냐 차 맞고 날라가서 억가거든요 음 투명 날라갔어요 자 진행합니다 어차피 전투력 손실 없고요 자 모일게요 빨간 피자에요 따간장판 올렸다가 붙어졌다가 다시 모여주시면 돼요 자 또 죽었어요 리르 갈거에요 2번판 트라이 나면 디코 소집입니다 디코 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굿 힘든 싸움이었다 2번판 2번판 1번판 2번판 1번판 2번판 2번판 3번판 내가가 내가 갈래 종날 한방으로 죽여버리게 아 아 아 못돼 죽였어 야 오르드! 아니 뭐? 키가 안 눌렸다고? 무가문에서 키 고장 나시길 바래요 안돼 제발 진짜 한 번만 야 버스 좀 태워줘 나 도저히 못하겠어 이제 한 개야 꽉 숙이네 아브렐 아 수부링이 없으면 안... 아 그건 보여줘 나 가! 아니요 아 저 말을 못했다 아 수바 아벤 있었다 다행이다 나 방금 좀 잘하지 않았어요? 근데? 칭찬도 이 틈에는 훌륭하죠 수바 다들 고생했습니다 님들은 아직 아브렐 남았죠? 난 아브렐 끝난 사람이야 뭐 혹시 뭐 아브렐 아직도 남았나? 자 이제 오늘 씨릉 가지무침 다 먹었으니까 이제 제육볶음면 먹을게요 제발! 하.. 좀만 게임이야 리얼루다가